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애프터이펙트 작업 환경을 설정해주는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다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취향이나 작업 상황에 따라서 작업 환경을 다르게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다면 프레퍼런스를 통해서 가장 즐겨 사용이 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 중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이펙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작업 환경 설정 기능을 알아 둔다면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작업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 쪽으로 가봅니다. 에디트 메뉴에 아래쪽에 보면 프레퍼런스가 있죠. 프레퍼런스에서 위쪽에 있는 제너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환경 설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레벨 오브 원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벨 오브 원두 원두의 횟수를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우리가 작업을 잘못하면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언두라고 하죠. 반대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은 리드라고 하는데 자 여하튼 작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되돌아가기 위해 사용이 되는 언두의 가능한 횟수를 여기서 설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32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횟수를 직접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요. 자 그리고 하래로 내려와서 음 자 요 부분입니다. default special interpolation to linear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키프레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키와 키의 패스죠. 애니메이션 경로의 모습을 직선화 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창을 닫구요. 컴포니션을 만들어 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하는 부분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도 그냥 일단 넘어가구요. 자 여기서 이제 어 자 오브젝트 하나 불러올까요 음 자 해당 학습 폴더에 이미 자료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음 천사라는 포토샵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불러옵니다. import 적용이 됐구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모습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